자 오늘은 닭갈비와 닭발을 준비했는데요 한판 닭갈비 한 봉지에 600g이 들어있고 저는 2개를 했습니다 2만 9,400원 한판 무뼈 닭갈비 한 봉지에 200g에 2개 했고요 2만 1,200원이고요 오이냉국도 제가 냉면육스로 만들어놨고요 여기는 닭발이고요 여기는 닭갈비입니다 어머 종종하는 거 뭐죠? 일단은 살짝 먹으면 단맛이 확 올라오면서 끝맛은 매운맛이 확 오는데요? 이렇게 2점 넣어야죠 양배추도 같이 이렇게 이렇게 한 점 아우 대단하다 맥주 한 입 어 치즈 너무 많이 한 거야 이거? 하핀 왕 рыниз 하아 하아 지스 앙 하아 치즈에 약간 이 고소함까지 치즈는 위댕구 닭발도 한 번 먹어볼까요? 닭발도 불량 나네요 좀 더 매콤한 거 같아요 깻잎 쌈으로 싸먹으면 더 맛있을 거 같아요 너무 매우면 두 개는 먹어야지 이렇게 쌈 무뼈입니다 유난히 쌈이 또 오늘 맛있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뱀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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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이 좀 강력하네요 그리고 치즈룩국 한 번 같이 드세요 오이는 국도 같이 이렇게 싸악 싸서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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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치즈 괜찮네 한입만! 한입만 해 볼게요 소금 2개로 그래도 저는 너무 꽉 차지 않게 요렇게 어머어머 어떡해 어느정도 끊어서 큰 힘이 짜증나는 없었을때 한입만 해야 부서고 고소한 한입만 한입만 하면 약한 한입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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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no 네, 조금 더 욕실텔 응 몰랐는데 아~~ 아~~ 으음 닭발을 오도도도 씹어보겠어요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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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콤프러스 먹을까요 말까요 드세요 아마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차라리 밥을 드세요 밥만 먹는 게 낫지 않을까 콤프러스 먹고 밥을 먹을 수 있어요 너무 뜨겁겠는데 또 너무 뜨거에요 식사 이것은 닭발 닭발은 생각보다 되게 커요 큰 거 보이세요? 닭발의 분리 닭발의 볶음밥 닭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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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싱거우면 또 넣으면 되니까 김치랑 깻잎이랑 김가루 같이 했어요 생크림 whu 간장 파는 고춧가루 계란 소금 고춧가루 소금 계란 주active 계란 고추 김치가 들어가니까 더 맛있네요 오늘은 김치가 신현수인데? 이것도 쌈을 싸서 먹어볼까요? 아까 남은 닭발도 하나 넣고 음 음 음 이렇게 싸서 이렇게 한 입 음 너무 맛있다 마지막 하나 하나 남았습니다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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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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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한 쌈이니까 좀 크게 쌌어요 음 음 음 음 아... 아우 오늘 적당히 맛있게 먹네 아우 음 잘 먹었다 그동안 정들었던 이 집은 오늘이 또 마지막이네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새로운 곳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